먼저 사진을 집계된 음원 음밤 점수입니다. 동영상과 반성 점수, 팬사전 득표 점수입니다.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초이스의 주인공은 투어스 축하합니다. 더쇼초이스 투어스 소감 들어볼게요. 가장 먼저 저희 어디서든 응원해주시는 저희 사이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희 1집 때보다 2집 때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약속했는데 올지마 올지마 저희 투어스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투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 저희 이번 미니 2집 활동 첫 1위를 이렇게 더쇼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. 또 한성수 MP님을 비롯해서 저희는 항상 반막 없이 저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플래디스 및 하이브 구성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항상 저희 주변에서 항상 이제 편장에서 또 늘 저희보다 더 고생해주시는 저희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 멤버들 너무 고생했고 또 저희 멤버들의 부모님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저희 부모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사이들 사이들 덕분에 이렇게 값진 상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멋진 상 안겨주신 더쇼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컴백 첫 위리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앵콜 부대도 기대해주시고요. 네 매주 더쇼 방송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진 영상들인 비아누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 K-POP에서 확인해주시고요. 오늘 함께해주신 스페셜 MC 정현 씨 소감도 들어볼게요. 아 예 오늘 제가 사실 MC를 하고 싶다고 멤버들한테도 자주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더쇼에서 이렇게 MC를 시켜주셔서 너무 뜻깊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이븐이들 베럴러브 이번에 노래 너무 좋거든요. 한 번씩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망관부!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. 화요일엔 더쇼! 더쇼 하면 푸담즈와 함께 달달 복잡한 하루 되길 약속하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! 안녕!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앤이 되죠 어떤 순간에도 너를 찾을 수 있게 반대가 끌리는 천만 번째 이유리 매일의 우리는 알지도 몰라 2, 2, 2, 1 오늘 때려 빼앉지 마이 꼬겨 성을 빼고 부리는 건 아주 어색해 안 지나! 너와 나 우리 모여 보낼 것 같은 색거둠이 내가 찾아냐라! 창문 너머의 춤을 따라 추고 싶어 좋아하는 걸 함께 좋아하고 싶어 왼쪽으로 슬라이 터무 퍼피 몸이 북드는 네 기분 우울이라는 말에 다 썩이는 걸까? 내 마음이 자꾸 내게 가려고 해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앤이 되죠 어떤 순간에도 너를 찾을 수 있게 이게 반대가 끌리는 천만 번째 이유리 내일의 우리는 알지도 몰라 느낌이 와 right now 50m 위에 너의 나를 땡겨 wow wow 눈이 서로 say hello 나도 모르게 너의 앞에서 손을 내밀어 버린 거야 두그렇게 앉아서 서로 바라볼 때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좋아해 N과 S 우리는 개선해지 하나가 되는 네 기분 우울이라는 말에 다 썩이는 걸까? 내 마음이 자꾸 너에게 가려고 해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앤이 되죠 어떤 순간에도 너를 찾을 수 있게 반대가 끌리는 천만 번째 이유를 내일의 우리는 알지도 몰라 너와 나 평연히 서툴려 티격태격하고 돌아지는 날이 온다 이 보좌와 맞아 이 낮에 날 사놓을 때 나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앤이 되죠 네 말 한마디가 너무 어려웠지만 너의 이름조차 내겐 특별하니까 오직 너에게만 말할게 널 마주 보고서 반해 반대 반해 반대 다른 반대가 끌리는 이유를 어떤 순간에도 우린 하나이니까 그거면 충분해 난 잊지 않아 오늘부터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앤이 되죠 애쓰면 넌 나의 앤이 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